영화를 찍었다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다 그 우리 횡단보드신 있잖아 사람들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그 주인공만 안 끼고 있으면 아니 코로나를 뚫고 찍으셨는데 이렇게 찍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럼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가 이번에 킬러아프카를 하나 받았다? 아 진짜? 킬러아프 아 저 맨날 뭐 아프고 슬프고 이런 것만 했었잖아 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괴물 이빨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그리고 난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we need to be bulletproof wear the armor layer by layer 눈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난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난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빠져버렸다